이 예루살렘 멸망사건을 스가리아서가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 9절 10절에 나와있는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듣지 않고 쫓아보낸 거다. 이렇게 스가리아는 풀어야죠. 그럼 옛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뭐냐? 9절 10절에 4개입니다. 1번 진실한 재판 행하기 2번 이내와 극휘를 베풀기 3번 과부고와 낙은의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기 4번 서로 해치려고 마음에 꿍꿍이 하지 말기 1번 2번은 뭐뭐 해라고 3번 4번은 뭐뭐 하지 마라 인거죠. 근데 곰곰이 보면 1번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의 부정적인 버전이 3번 과부고와 낙은의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마라. 진리의 재판의 핵심은 아무리 과부고와 가난한 자가 재판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권력자라더라도 올바른 재판 1번 4번이 3번이 맞물리는 거고요. 2번 서로 인내와 극휘를 베풀어라의 부정 버전이 서로 해치려고 마음에 꿍꿍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잘 대칭되어 있더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언자들이 외친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진실한 재판, 인해와 궁필, 사회적인 약자 압제하지 않기, 서로 해치려고 꿍꿍이 하지 않기. 이렇게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 게 뭔가요? 하나님 경유하기 이런 거 없어요. 온전한 제사드리기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1, 2, 3, 4는 전부 대인관계예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로 스가리아가 옛 선지자들의 외친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파격적이구나라는 거고 그러니 이 네 개를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딱 그렇게 바울이 하듯이 요약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구절에서 보면서 과부고와 사회적인 구약에서 사회적인 약자 집단을 표현할 때 제일 짧은 게 과부 혹은 고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길면 과부와 고아, 더 길면 과부고와 나그네, 더 길면 제일 긴 게 요겁니다. 과부고와 나그네, 가난한 자까지. 이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어느 날에 과부챙겨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닐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고와 나그네,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게 핵심이겠죠.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재판입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다 보니 부당한 일을 너무 겪고 그러면 이 과부가, 고아가 재판에 호소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18장이든가 17장이든가 19장이든가에 한 성읍에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읍에 과부가 있어서 부당한 일을 겪고 과부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는 재판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성읍에 재판관 찾아가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니 재판관이 너무 귀찮았지만 귀찮아서라도 안 되겠다 해서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했다. 이게 딱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제도, 법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삶이 벼랑에 서는 사람 그게 과부, 고아, 나근의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실체입니다. 고아 사역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 사역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 삶이 벼랑에 서게 되는 사람 그게 과부, 고아, 나근의 가난한 자의 실질적인 의미인 거죠. 그럼 우리 시대로 와서는 과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법이 그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삶이 존폐위기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과부, 고아, 본문을 볼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것이더라. 그 점에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옛날에 우리 좀 있으면 10월에 아마 전태일 열사 기념일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태일 씨가 죽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거 외치면서 우리 70년대 돌아가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시장, 동대문 평화시장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는 게 뭐냐 근로기준법, 노동산법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때 노동산법은 지금에 비하면 겁나 나쁜 처지인데도 근데 그마저도 그 법이 있으면 평화시장의 노동자들, 시다 여공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이 되겠다 해서 전태일 씨가 죽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딱 그거죠. 법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삶이 벼랑인 사람들 그 점에서 저는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저는 딱 이 구약의 고아, 과부, 낙은에 이겠다 싶고요. 최근에 한국사회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외전이 시끄러운 것이 있죠. 차별금지법과 같은 혹은 평등법 같은 이런 법이 없으면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모욕과 조롱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도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삶이 벼랑에 서는 사람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냐 안하냐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사람들은 법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벼랑이구나. 딱 그 점에서 구약이 이야기하는 고아, 과부, 낙은에죠. 또 누가 했을까요? 난민 신청한 사람들 이겠죠. 이 땅을 찾아온 아프간 사람들이 이 사람도 법이 그들을 난민을 하고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 없는 것, 살 길이 아니면 다 불법 취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 점에서 오늘날로 치면 구약 시대 때는 과부고와 낙은에 궁핍 판자인 거고 오늘로 치면 노동자와 성소수자와 난민 이런 표현들이 구약의 과부고와 낙은에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바이겠고 이게 50년 뒤에 한반도에서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법이 그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삶이 벼랑이 서는 이가 누굴까? 해서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가진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그게 오늘은 누구냐? 라는 건 그때그때 시대의 해석자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게을리 해버리게 되면 교회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과부들을 교회에서 모아서 사역하는 이것 자체도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부나 고아를 섬기는 사역 자체는 소중한 사역이겠지만 저는 그 사역과는 별개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